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함을 이루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 학자는 큰 궁전이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로마서가 어마어마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궁전의 입구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자체가 이렇게 믿음의 장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나락방하면서도 접하고 있는 것이 복음편지입니다 복음편지 8과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라는 제목이 기록되어 있고 이 안에 우리는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오 사탄과의 싸움이오 세상과의 싸움이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보다시피 이 싸움은 굉장히 어려움 싸움 이렇게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말고도 복음 가진 우리에게 쉽지 않은 싸움이 늘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대 1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말씀의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다 동상이몽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해도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우리는 노터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표 속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싸움이다 이때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약속이 성취 되기를 기다렸고 그 응답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싸움 믿음 가지고 온전함을 이루는 이 기다림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 제자의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도 기다림의 시간표와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정신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신앙인들은 강단의 말씀을 믿고 가악인 뿌리 체조로 하시켰습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믿음의 증거도 순간순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변질되지 않고 메시아를 대망했고 2, 3, 7 나라 보고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성취를 받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늘보자에 서신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이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들의 온전한 열매를 통해서 내가 우리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이 가정에서 지역에서 2, 3, 7 나라 장애인 현장에서 또한 온전함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브리 11장 1,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와 현재를 구분하지 않고 미래도 현재처럼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래의 것을 오늘 체험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비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안으로 바라보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적 증거와 언약적 비전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찬송 가사처럼 예는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뽀여 있는 문제 어려움 어떻게 보면 고통이요 고난이요 이런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장의 가운데 그리스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제자의 자세입니다 장세기 우리가 금의 기대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장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너는 복으로 존재하라 원뜻이 이렇다고 합니다 원어적인 뜻은 너는 복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즉 너는 복 덩어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에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가 보장된 그런 신분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었기에 성도에게는 고난마저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인생을 값지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첩경이 됩니다 이런 예화들이 있습니다 최고 향료는 아름다운 꽃이나 최상품의 열매가 아니라 병 등 고래의 기름으로부터 추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왕 정시마는 병 등 소에서 추출한 우왕으로 만들어내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수목의 한계선 거기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웅크리고 자란 나무로 명품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탄소 덩어리가 엄청난 압력과 열기를 견디어내면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이처럼 크로스비나 헬렌 켈러나 송명희 시인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이 보일지라도 복 자체, 복의 존재, 복덩어리 최고의 향료요 예수 향기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신분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낚시 먹으나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자에게 고난은 한마디로 기적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삶의 한겨울, 육신의 한겨울이라면 머지않아 봄이 온다는 또한 이렇게 증거다라고 예수 선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함께 그리고 시험과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피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오직 우리는 정면으로 통과해야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유 있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25년, 야곱 21년, 요셉 13년, 모세 40년 다윗은 거의 20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초대기어에는 250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어서 5장 7절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정 오늘 1장 4절로 8절도 보았듯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쳐서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 비참한 경험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본인이 노예로 감옥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오면 딱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애굽의 총리로 가는 첩경이기도 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다, 기다림이 힘들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온전함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오늘 우리 되시기를 예수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 7나라 복음하라는 그런 기다림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절대 복음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아마 오늘도 또 이 온전함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증거가 있기에 오늘도 온전함을 이루는 그 기다림 4천말수문동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복 자체로 존재하는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연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게 됩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기다림 속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약적 증거, 언약적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행복한 그런 절대 제자 되시기를 예수 글쓰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ncarnation